오늘 날씨도 완전 좋네 선글라스를 안킬 수가 없는 날씨에요 안녕하세요 진짜 날씨가 엄청 와 대박이에요 이거 구름 보여요 구름 와 진짜 구름이 야 까마귀 너 어저께 너 때문에 내가 컨텐츠 다 날려 버렸잖아 됐다 크다고 소개했는데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똑같은 길 가니까 여러분 여기 많이 와보신 것 같죠? 여기 집 앞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여기 건물들이 너무 예쁘다 했던 곳이 있잖아요 다 교회더라구요 네 지금 사진을 데일리 살 보면 찍고 계십니다 데일리 사진 찍고 계십니다 이 사진이 여러분 블루드 오브제이 인스타 들어가시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저희 지금 각자 컨텐츠 시간이에요 저 뒤에 보이시죠? 저희는 각자 컨텐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뭐 필요에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를 이렇게 자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모자이크? 오늘은 그냥 보내주셔도 돼요 아 이거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뿜뿜 뿜뿜 알겠습니다 뭐 얼굴 확대하고 이런 기능도 있는데 아 그런 것 같네요 영상 기법을 미리 알고 찍으면 추를 알고 추구한다면 엄청 기법을 많이 쓰시죠 호주에 해가 부끄러움을 참 많이 타요 지금 부끄러운 상태에요 자기 찍을까봐 저거 봐 잘 찍는 거 아니까 지금 숨었잖아 잘 보입니다 강아지 봐 안녕 진짜 크다 엄청 크다 앞에 스트라스필드 여기 있고요 이곳에서 우리 윤치현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다 구구구구구 되어있죠? 자고만 일어나면 이렇게 구구구구 되어있네요 제가 보면은 맨 위에 26개 두둠칫 침목 연구소 이게 뭐냐면 드러머드의 침목을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장혁진 43세 님께서 아이 둘 다 데리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털고 있고요 BJ 나드러 님 계시죠 이 방이 여러분 공개된 방은 아니고요 아니 뭐야 아기 벌서고 있는 거 여기 보면 40명의 드러머가 있어요 근데 전문 프로 드러머도 있지만 직장인 드러머도 계시고 BJ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 방이 이상한 방이 되지 않도록 아이디 코드를 심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혹시 꼭 들어오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에게 쪽지를 보내시면 제가 그 코드 넘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림씨가 비둘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냥 새같은 걸 되게 싫어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목 잘린 닭이 미림씨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그런 안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새똥이 들어줬어요 거기 어디서 많이 보면 매트리스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분이 걸어보는 거죠 지금 방금 선글라스를 끼일까 말까 끼일까 말까 컨셉을 잡고 계셨어요 본인도 웃기신듯 벽을 보고 킥킥거리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기다렸어요 갔다 온거지 지금 우리 그러면 오늘은 시티로 가지 니노의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저렇게 충전하네요 킥통카드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여기서 충전해서 타면 되네요 이걸 계속 갖고 다니면 돼요 아 기대된다 아 한국 지하철하고 똑같지만 모양새가 되게 심플하게 생겼네요 지하철이 2층이에요 와 처음 봤어 다 2층이에요? 다 2층이구나 세상에 20년 전부터 이랬다고요? 우와 사람 엄청 많이 타겠다 이렇게 와서 반칸을 내려가는구나 아 그러니까 넓지 아 좋다 층류 낮아 이거 그냥 샤오미 보조 배터리인데 이번에 중국 가서 사온 신형 배터리 정말 싸더라고요 11,000원이야 되게 싸죠 네 이거를 제가 충전하죠 이렇게 고프로 배터리가 그리고 여기에는 메모리카드 이렇게 아주 간편합니다 고프로에서 협찬해주세요 고프로 다음에 미루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와 기가 막히다 이야 엄청 크네요 저거 크루정 이게 15일 네 20일짜리 아 와 진짜 크다 엄청 크다 여기 더 많아 우와 이게 무슨 역이죠? 이게 서클라트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어요 와 여기 진짜 아름답다 저기 오프라우스가 저렇게 보이고 이게 뭐 세계 300위안이 흐낭이야 확 힐링이 되버리네 아 여기 시클라트 여기서부터 시클라트 와 이거 내리자마자 보트가 있어 이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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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버드리지 밑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집에 가는 거예요 와 오늘 아주 기대되네요 그냥 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십시오 저한테 날 좀 봐주세요 네 네 네 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어 잘하네 잘하네 아 뷰리풀 뷰리풀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내보니 못보기 전에 하하하하하 쇠들이 많아서 우리 같으면 쇠 다 다 먹은 거 아니야? 다 먹은 거 그쵸 우리 다 다 먹은 거 가만 오리가 마른 거 이거 한번 봐봐 이제 이야 저기 아파트같이 보는데 저기 크루즈더라 와 크루즈야 진짜 크다 이야 진짜 안 믿겨지네요 눈으로 보고도 그쵸 그쵸 와 저 다리가 어제 말씀 주신 그 다리죠 한번 봐봐 봐봐 브릿지 이야 지금 여기는 모든 타일은요 다 손바닥만해요 제 손이 작거든요 제 손이 작거든요 제 손이 작은 타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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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는 또 반대편에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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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